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에 윽박이님이 유튜버 윽박이님 아시죠? 윽박이님이 카페를 오픈했다고 해서 주말에 달야미랑 꽉도 먹고 커피도 마시라고 놀러왔습니다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보고요 맛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가세요 자 윽박이님 카페 오픈했습니다 아주 뭐 화환이 어마어마합니다 2층도 있네요 야 아 어 아 티 받았습니다 읍박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읍박이 있는 카페 이렇게 오픈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와서 맛있는 빵이랑 맛있는 커피 많이 드시고요 저희는 오늘 커피밖에 못 먹었어요 빵이 아직 안 나오는 시간대여서 11시 이후에 따끈한 빵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빵까지 드실 분들은 11시 이후에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주소는 여기 댓글 고정 링크에 저희가 달아 놓을 테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여주로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